네 안녕하세요 지오카입니다 오늘은 시트로엔 칵투스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체해 볼텐데요 이 차량의 같은 경우 엔진오일 필터가 엔진 룸에 애매한 위치를 해서 그 부분 빼고서는 수월하게 엔진오일 교체가 가능한 차에요 오늘을 교체할 오일은 몬좌 포뮬라 M 이라는 엔진오일로 디젤 차량들 즉 dpf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오일로 가격대도 2만원대 중후반으로 괜찮아요 지오카에서 엔진오일 교체하신다면 공기압 체크라든지 브레이크 패드 에스프노텍 그리고 워척 서비스로 드리는 것들은 기본으로 가구요 간단하게 하부 점검이라든지 엔진오일 노유 같은 것까지 체크되니 언제든 방문해주시면 예약은 해주세요 예약을 해주시고 방문해주시면 가능해요 지오카입니다 수사도 이제 설이로 가겠습니다 다음 일에 Summer 다음 주에 만나요